어린 왕자 6뼈를 넘어 지구로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조종사인 나는 6회 전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다 그때 이상한 복장을 한 어린아이를 만난다 그 소년은 아주 작은 혹성의 왕자였다 나는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의 청에 못 이겨 그림을 그려주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는다 나는 상자 하나를 아무렇게나 그려주고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해버린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야 하며 좋아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3개의 화상과 한 송이의 장미가 있었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투정 부리기 좋아하는 장미 때문에 어린 왕자는 쓸쓸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별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리고 6개의 다른 별들을 순례하고는 마지막으로 지구에 내린 것이다 첫 번째 별의 왕은 건의와 권력을 상징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별로 없음을 어린 왕자는 발견합니다 두 번째 별의 허영권은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인물로 외부의 인정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허영심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별의 술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잊기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의 비효율성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별의 상인은 물질적 소유와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인물로 우주의 모든 별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세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이는 물질만능주의의 빈곤함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별의 점등인은 매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을 사는 인물로 의미 없는 루틴에 얽매어 사는 현대인의 삶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별의 지리학자는 이론과 지식에만 몰두해 자신이 사는 별조차 탐사해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경험과 실천의 가치를 강과하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어린 왕자가 여섯 개의 별을 순례하는 동안 만난 그들은 어른들의 모습이었다 군림하려 들고 허영 속에 살고 허무주의에 빠져 살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기계 문명에 익숙해져 인간성을 상실한 채 살고 실천 없이 이론만으로 살아가는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이렇게 여러 별을 지나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우연히 아름다운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을 보고 슬퍼서 울음을 터뜨린다 단 하나의 장미를 갖고도 부자라 생각했던 자신이 초라해진 것이다 쓸쓸해진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한다 그러나 여우는 아직 길들이지 않아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길들인다는 것이 뭐냐고 묻는 말에 여우가 대답한다 관계를 맺는 거야 그리고 말을 잇는다 넌 아직 나에게는 수많은 꼬마들과 똑같은 꼬마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내가 필요하지도 않고 너 또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게 있어 그 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만일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나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내게는 내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야 여우는 친구를 파는 상인은 없으니까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자기를 길들이라고 일러준다 널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묻자 여우는 대답한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 우선 넌 나와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 거야 난 견눈질로 널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마 말은 오해의 씨앗이거든 그러면서 날마다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앉으면 돼 여우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여우는 선물로 비밀을 하나 가르쳐준다 아주 간단한 거야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 그리고 이런 말도 해준다 내 장미가 너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장미를 위해 내가 잃어버린 시간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잊고 있어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언제나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그러니까 넌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야 군에서 조종사였던 생택지 페리는 항공기 사고로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 항공우편 배달원이 되었다 어린 왕자는 그가 1943년에 출간한 작품으로 그는 이 작품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하늘을 날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